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30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으로 상생조정위원회가 법제화된 이후 처음 개최됐습니다. 이날 회의에서는 수위탁기업 간 납품 대금 분쟁에 대한 추가 조정 성립과 중소기업중앙회의 표준 공동기술개발계약서 제정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